이거 풀어봐. 정규에서 너만 맞춘 수학 문제야. 내가 숫자만 좀 바꿔봤거든? 풀이 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문제 푸는 거 보여줄 수 있어?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. 애들 중에 너 오해하고 의심하는 애들도 있거든. 무슨 오해랑 의심인데? 뭐 하도 돈이 많으니까 뇌물 먹여 답지를 샀다거나 아님 답지를 도죽질했다거나. 것도 아님 워낙 예쁘니까 너. 언제까지 풀어서 주면 되는데? 언제까지라니? 지금 당장 교실 칠판에다 적으면서 풀어야지.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볼 수 있게. 아프네. 부러워. 은서야. 풀지 마. 다들 구경났어? 기껏 1등한 친구한테 축하해 줘도 모자랄 판에. 이게 뭐 하는 건데, 어? 아니 뭐 은서가 뭐 실수하기로 바라는 거야 뭐야. 가만히 있어. 한창 재밌는데. 아무도 없었을까. 좀 시청해 주셨어. 아팟. 테이프. 탁. 탁. 흥애. 더 못 풀어. 못 푼다는 얘기지? 아니, 이게 뭔 소리야? 자기가 풀었던 문제를 숫자 좀 바꿨다고 못 푼다는 게? 그게 아니라 안 풀린다고 못 알아들어? 함수가 불연속인데 함부로 숫자를 바꾸니까 적분 상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. 그게 뭔 소리야? 너도 모르는 문제를 낸 거지? 사실 너도 긴가민가한 채로. 이해해. 넌 틀렸던 문제니까. 이거 내가 진호한테 다 확인받았거든? 문제 이렇게 바꿔도 되냐고? 미안. 나도 틀렸던 문제라. 그만 실수했네. 은서 말이 맞는 것 같은데? 문제가 성립이 안 돼? 기다려. 선생님한테 문제 새로 받아올 테니까. 그럴 때 사과부터 하는 거래. 실컷 괴롭혀놓고 또 괴롭히는 게 아니라. 나. 그러던데. 내 여자친구가. 여자친구? 남자친구사 누구, 이 녀석에게 더 잘 뭐야? 여기선, 두 가지. 너무거울까?